제니영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감자로 만든 순한 라면으로 우리 베텀이 착한 골뱅이 자연산 골뱅이 확찬 착한 골뱅이랑 감자로 만든 순한 라면으로 한번 비빔면을 만들어봤어요. 비빔면 짜잔! 만들어왔거든요. 제가 한번 시식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촬영 준비를 해놓고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또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하느라 만약에 국수면 엄청 불었을 거에요. 근데 이 감자라면 면발을 이렇게 탱글탱글 하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연산 골뱅이가 아주 맛있어요. 저는 눈은 잘 안보지만 불빛이 반사되니까 일어나니까 오이랑 뭐지? 그런게 없는 거에요. 진미치 같은게. 그래서 있는 야채가 좀 시들시들 했지만 볶아서 만들었어요. 볶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뱅이 순한 감자맛 라면 면발 골뱅이 비빔면 면발이 탱글탱글 양파를 싫어하는 아이를 위해서 볶았어요. 양파를 싫어하는 아이를 위해서 볶았어요. 양파를 탱글탱글 양파를 탱글탱글 양파를 뺀다니가 양파를 맞을 때 양파를 얹히锄설 양파를 얹히 양파를 썰어 양파라니가 양파를 딱 착한 골뱅이 자연살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주는 신의 지방을 분해하는 보이차를 타서요. 물 대신 저는 얘들 먹고요. 골뱅이가 너무 많이 남았어. 다 먹었는데 밥 비벼먹을까봐요. 얼음을 넣고 만들었더니 시원해요. 국물도 맛있어서 밥을 비벼먹으려고 했는데 없어졌어. 국물이 깨끗하게 다 먹었고요. 밥 비벼먹을게 없네. 여러분 골뱅이 비빔면 할 때 팁은 이 국물은 골뱅이 국물 버리지 말고 비빌때 조금 쓰세요. 그러면 맛있거든요. 디저트로 뷰티 워터젤리 먹을게요. 자몽이 톡톡 얼려먹어도 맛있고요. 얘는 냉장고에 있던 거. 음. 우리 착한 골뱅이랑 순한맛 라면으로 만든 비빔면 순석하고 뷰티 워터젤리 보이차 잘 먹었어요. 여러분 더위 먹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해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